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뭐 미국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제 이맘때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의장의 75BP를 강력하게 배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이른바 안도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어떤 강경한 스탠스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11%가 떨어졌습니다. 전날 900포인트 넘게 상승했는데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도 더 많이 빠졌죠. 대형주 중심의 S&P는 3.5% 내렸고요. 나스닥은 그나마 조금 막판에 반등을 하면서 4.99, 5% 가까이 빠졌는데 이거는요. 다우와 나스닥은 2020년 이후에 하루짜리로는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아, 그때? 코로나 때 그때? 네. 2020년 이후에 하루짜리로는 가장 많이 빠졌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회사들이 많이 뭉쳐져 있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은 4.73% 하락했습니다. 자, 50BP를 인상해서 이른바 빅스텝을 했고 6월부터 대차 대접해서 축소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도 랠리를 했죠. 왜냐하면 예상했던 바였고 그 반면에 75BP,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걱정을 덜어줬다는 측면에서 아, 제롬팔은 역시 시장을 의식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곰곰이 그의 발언을 되새겨 보니까 이게 정말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이런 대뇌의 변수가 시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75BP 안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월세이저널이 얘기를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시장을 특징 짓고 수년간의 완화적인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 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언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변동성 이틀 동안에 상황의 변화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유가도 좀 오르고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엄청 악화됐다든지 물론 영국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강화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 하루에 3% 오르고 하루에 5% 빠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더군다나 우리는 어린이날로 그냥 날씨가 어제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주 평안한 날을 보냈는데 그런데 장이 왜 이렇게 변동이 클까?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제롬 파월과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뢰도가 갑자기 어제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얘기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연준에 대한 신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시장을 외면하지 않을 거다. 시장 친화적인 특히 위기 국면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신뢰는 뭐냐면 연준이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신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제대로 하고 시장을 추락시키지 않는 것도 제대로 하고 이 두 가지 신뢰가 다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시장만 배려하면서 무슨 통화 정책을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죠. 그럴 수 있죠. 더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인데 이른바 능숙한 운전자로서의 연준의 어떤 능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깨져 있다. 그런데 그 신뢰를 깨트린 사람, 장본인이 누구냐? 제롬 파울이라는 거죠. 왜? 트랜지톨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오래 썼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제롬 파울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나 통화 정책 등 세계 경제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 그렇죠? 미국의 경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다루지만 그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계 경제에 정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제롬 파울이 이런 정도의 관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퀘션마크가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연준의 신뢰가 무너진 이후에 보면 미국 주식은 추세적으로 빠지고 물론 제가 단서를 달죠. 그것 때문만이냐? 그건 아니죠. 그 이후에 온 코로나로 인한 공급 사유들의 어떤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미국 주식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을 만든 원인을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정도로 제롬 파울을 비롯한 연준의 리더십들이 안정감을 줬다면 이런 변동성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데 특별히 75BP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니냐 그런 반성을 어제 시장에서 한 거죠.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발언에 안도했다. 그런데 이걸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이걸 믿을 수 있나? 혹은 75BP를 안 한다고 해서 시장이 이 정도로 안도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 같은 것들이 매도를 불러일으켰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빅스죠. 공포지수가 치솟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더 나오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신뢰를 안 보이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CM이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연준이 얼마로 올릴 것인가에 배팅하는 건데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은 87.1%로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75BP 무조건 한다는 얘기네요.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전날이 얼마였냐면 74.5%였거든요. 하루 만에 무려 13%포인트나 시장은 제롬 파월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 배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짜리 안도 랠리에 대한 어떤 반성을 굉장히 어제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럴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 중에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치열하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를 만들면서 상대방의 논리가 굉장히 우월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어제처럼 그럴 경우에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폭보다 낙폭이 더 큰 상황이 되면 이제 점점점점 회의론자들, 부정론자들의 얘기가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잘나가는 기술주들의 폭락세입니다. 테슬라가 8% 이상, 아마존 7% 이상, 애플이 5% 이상, 구글의 모의사죠. 알파벳도 4% 이상 빠졌고 최근 실적이 비교적 좋아서 굉장히 강건했던 주식, 마이크로소프트도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잘나가는 회사들 다 폭락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보자면 온라인, 플랫폼, 비대면 경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강하게 경제 현상이라든지 금융시장의 추세를 이룬 비즈니스 모델과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도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반동, 대면, 아날로그, 그렇죠? 그리고 실물의 어떤 안정감 있는 텐저블한 어떤 아셋,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가 훨씬 더 강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더 빠집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이 빠지죠.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9% 이상 하락을 해서 3만 6천 달러 때까지 밀리는 거죠. 나스닥보다 훨씬 나스닥이 2배 이상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은 제롬 파월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런 영역에 있는 주식 자산에 대한 폭락세가 어제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파월이 70억 올린다고 했어도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 거고 50억 올린다고 했더니 못 믿어서 떨어지고 어차피 시장은 이리로 갈 모양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아닌가요? 목소리에 약간 울음이 섞였는데. 아직 안 열렸어. 그렇습니까? 아직 안 열렸어. 날려봐. 미국 시장이. 그러면 뉴스 3, 두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많이 올랐다는 피부를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4월에 외식 물가가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6.6% 올랐군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외식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외식 물가 지수가 있는데 1년 전보다 6.6% 상승을 하면서 이게 연간으로 보면 2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냈거든요. 두 달 연속으로 지난 98년 4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에도 6.6%가 상승을 했거든요. 품목별로 보시면 갈비탕이 12%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생선회 11%, 김밥 10% 가까이 이렇게 올랐고. 어제 아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피자 같은 거 많이 드셨을 텐데 9.1%, 짜장면 9.1%, 치킨 9%, 돈까스 7.1% 이렇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10%씩 다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고기류 중에는 소고기가 8.4%, 돼지갈비 7.9%, 삼겹살 6.8%. 삼겹살이 그래도 약간 선방하고 있네요. 원래 너무 비쌌어요. 그런가요? 햄버거만 빠졌습니다. 햄버거만. 햄버거? 네. 마이너스 1.5%. 햄버거는 대형사들이 아마 가정의 달 만나서 세일 행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워낙 맥도날드니 롯데리아니 이런 데 과점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는 이것도 사실 다 원상복귀가 되겠죠. 물론 프랜차이즈 햄버거들은 조금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에 그냥 햄버거들 집, 수제 햄버거 이런 데 있잖아요. 진짜 비쌌합니다. 수제 햄버거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저세상 얘기고. 그냥 뭐 이렇게 홍대 같은 데서 그냥 햄버거 가게예요. 체인점은 아닌. 들어가서 먹으려고 보면 햄버거 하나에 콜라랑 감자튀김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한 15,000, 16,000원은 그냥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콜라까지, 콜라하고 감자튀까지 먹으면 15,000원이 더 나오는 건 오래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오래됐어? 여의도 기준으로 거의 2만 원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이거 다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말씀드렸나? 남산곡구가 후암동에 뻘낙지집이 있어요. 낚시를 줄였어. 그래서 어제도 남산을 걷다가 너무 자주 갔어, 사실 거기를. 매주 가니까. 그래서 전설의 무교동 북옥국집을 갔지. 북옥국도 올랐어요? 안 올랐어. 안 올랐는데 딱 차림표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뭐뭐뭐 북옥국집은 국내산 안전한 종갓집 김치를 사용하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원래는 담갔단 말이야. 원래는 담궈서 줬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를 그걸 쓴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뭐냐? 인건비 절감. 그거 하려면 재료비를 저쪽으로 전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두 형제분이 나가서 직접 서빙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이제 가격을 못 올리니까 뭔가 어떻게 살아도 비용 축소를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해보면 진짜 다 올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명태 올랐겠지 계란 올랐겠지 식용률 50% 올랐댔지 거기다가 뭐가 올랐는지 인건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런 외식비의 상승은 아마도 다시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걸 줄여요. 그렇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갑자기 늘어요. 거기다가 이자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예를 들면 지금처럼 2, 3%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제 가정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비가 어디서 줄 것 같으세요? 자, 지금 이제 리오프닝 됐는데 외식이라도 이걸 줄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응축돼 있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소비인가요? 이미 소비제? 네, 그런 거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주식시장에도 필수 소비제 쪽이 잘 버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가게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사치제, 의미 소비제 이런 것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데들에 집중해야 된다. 게임의 약세, 게임주의 약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템을 막 질러야 되잖아요. 질르겠냐 이거죠. 거기다가 이제 비대면인데 그런 부분. 물론 이제 IMF 때 게임이, 게임 산업이 많이 발달했죠. IMF 때요? IMF 때 오히려. 그때는 무료. 오로지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더 밖에 없으니. 그렇지. IMF 때 극장 산업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5천 원 내고 2시간.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다른 부분에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에 오히려 또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비디오방이나 다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왜 웃긴 거야? 왜 웃긴 거야? 저쪽에서 막 웃는데. 비디오방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왜 웃기는 거야? 추억을 다시 소환을 했나 보죠. 누군가가. 가본 적이 없어서. 비디오방? 네. 아, DVD방? 안 가봤어요. 아, 거기가 참 꿀잼인데. 다음 뉴스 합시다. 네. WHO에서 코로나 사망자를 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발표를 냈군요. 이 뉴스 보고 저거 아침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2020년, 2022년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무려 1,490만 명이 사망했다. 이게 다른 데 발표가 아니고 WHO의 공식 발표입니다. 무슨 얘기냐. 1,49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코로나 원인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최소 1,330만, 최대 1,660만 명으로 사망자를 추산한다. 그러면 전 세계 인류 500명 중에 한 명이 코로나...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천 몇백만 하면, 1,490만 하면 안 와닿죠. 500명 중에 한 명이. 전 세계 500명 중에 한 명꼴로 사망한 거예요. 이게 인구가 79억 명이니까. 아, 지금 79억이나 돼요, 또? 아, 많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존 공식 기록된 사망자 수보다 950만 명이 많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코로나에 직접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의료의 마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했다. 포함해서. 네, 코로나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못 사는 나라, 예를 들면. 이런데 의료 시스템이 없는 나라, 이런데서만 많이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68%, 그 사망자의 68%가량이 미국 등 10개 국가에 몰려 있는데 중위 소득의 80%, 조소득과의 53%, 상위 소득의 28% 사망자가 몰린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이 10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코로나 사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1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2021년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의 인연을 걷겼고 지금도 사실 ING 중이죠. 지금도. 그래서 정포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사에는 안 가도 애사에는 가라. 그래서 부흥을 받으면 정말 특별하느냐 하면 꼭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3, 4월 달에 열 몇 군데 간 것 같아요. 올해? 올해 3, 4월 달에만. 정말 부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약간 코로나는... 그래서 가서 물어본다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특별한 기저지전이 없이 돌아간 노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케이스가 3분 중에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인 원인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 등등.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이런 사망통계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돌아가시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건강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또 바이오 신약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연구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코로나는 끝났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한 번쯤 더 해보게 되는 뉴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 500명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사망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코로나 관련 뉴스까지. 아, 아까운 소식이 있어요. 또 강수연님도 심정제 상태로 지금. 아, 어제 아마 속보처럼 이렇게 나오던데. 강수연님. 아유, 참. 다수세대부터인가 연기하셨다고 그러던데. 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함 여기서 정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 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